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이 맏형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멈춘 상태인데요. 멤버 중에서는 처음으로 슈가가 단독 월드 투어 콘서트에 나섭니다. 슈가의 콘서트는 6개 나라에서 열리는데요. 첫 번째 시작은 미국입니다. 오늘 4월부터 벨몬트파크와 뉴워크 등 미국 내 5개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요. 이어 인도네시아와 태국, 서울 등 아시아 투어를 벌입니다. 앞서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은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무대에 함께 선 뒤 멤버 진이 입대하면서 각자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. 최근 태양과의 협업곡 바이브로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 진입한 지민도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멤버 뷔와 제이홉은 방송에서 예능과 개인 다큐멘터리 등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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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